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오늘 정보공사 일도달 일단 안정시시옵니다. 이거 얼른 시시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를 진행해야 된 오전기대의 전길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충혈진석께서 먼저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이충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당사회에 기록 나에서 우리 천민분증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동통하신 사람이 더 많고 더 흥성흥성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만나보니까 참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좋고요. 나는 오늘 득질든 마음으로 원선 대표에서 여기 전체 천민 여러분 우리 옛날을 우리 추억으로 삼고 그간에 우리 만나지 못했던 정문을 나누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재미있게 활기차게 기분 좋게 하루를 지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영광스러운 분을 모시고 축사를 한 마디 듣겠습니다. 이태환 교정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앉아계시는 80이 넘는 이런데 우리 어르신님 이 자리를 빌려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체 정천민들 감사의 인사를 부릅시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호우와 한이 희망을 내 찌다고 지금 한국 땅에서 계시는 여러분들 아주 다양한 일터에서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지금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을 이 자리에서 이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한국에 나가시지만 고향은 여전히 오성이 아닙니까? 우리 오성이 고향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루를 당겨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화 군여증을 무대를 모셔서 이번 행사를 조직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의 상대가 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모임을 처음 조직한 게 그 3,8절 모임을 나가고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글을 듣다 보니까 오성천 모임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반갑습니다. 오래오래 놀다 봅시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면 건강하십니다. 그 과정에 한 분이 계시죠? 박현옥 군여증 이 분은 오성천 군여증을 적게나마 28년 동안 봉사를 하셨습니다. 거의 청춘을 바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28년을 20살에서 50분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대단한 분이시죠? 이 분을 또 무대로 모시고 좀 격담도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무대로 어느 분이신지? 여러분이 한 땅에서 이런 상처를 만들고 갔습니다. 이 분한테 감사의 경연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기는 옛날에 뭐 고성립스 좀 하느라고 좀 하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옛날에 한 번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한 점 많고 좀 듣기 바빠하는 말도 사업한다고 많이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들께 양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누구 감정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업하다 보니까 좀 안정말도 자연히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세 명은 종일만 가득하고 행복하고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8년간 근무의 말씀 들어보시니까 그래도 동작을 하면서 미화가 있고 속속한 점들이 있으셨나 봐요 정말 감동적인 연구를 했고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 감사한 마음을 상패로 상패에 담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패 감정옥 귀하는 수십 명과 오성천인 발전과 청민들이 화합을 위해 비하한 공익흥으로 제1회 제한오성촌 청민모임을 계기로 제한오성촌민들의 마음을 담아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4년 3월 10일 제1회 제한오성촌 모임 추진위원회 정길수 대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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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흠iting 내 곁들게 이어가는 남궁나라 하얐로 너희의 전화가 안 돼 우리의 전화가 안 돼 나 또 저를 이래 울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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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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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완전 맞아. 이거 밖에 있네, 야. 저거 한 번 봐. 괜찮아요. 경주, 경주야. 경주 있는 애들 잡고. 고마워. 이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그냥. 카타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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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래오래 건강해요. 건강해야되죠. 안 잡혀. 이거 이거. 1분이나 1분이나 1분. 이게 상응이 안 확찰로 안가. 뭔데요? 고맙습니다. 이건 뭐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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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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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직식 반열렴렴 말아왔라 사랑한 이불 이 시 시 상상상상 비별야 이 의문를 그 이 의문를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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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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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